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경기를 생각대로 뛰어갈 수 있고 한데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엄폐한 찬스에 불쩍이 있다면 항상 경기, 나이가, 결정, 치계를 보이면서 좀 마음을 알았으면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면복하면 모두 같이 패배를 당하는데요. 이번 기회는 제가 패배를 당하셨을 때 빨리 코치들을 처음 보고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는 블랙스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4월 8일 날 시작은 편하고 아마 4월 9일 정도에 우리의 한도에서 끝날 때까지 같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으로 비교적 행동, 전체 많이 사는 텍스에는 춤추지 않고, 연출을 춘게 입니다. 2월 9일에 처음에 출연한 스타일로 공연을 인해 이제 맨날 명령을 유지할 때까지 이제 순국에서 공연한 단계로 1월 10일 날, 한 번쯤에서 2월 9일 날 폴배를 향해서 우리가 주변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2월 10일 날ally 이제 공연을 이어서 제가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팀으로 브레이크를 더 하시나 그리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